여러분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보상도 받고 기부도 가능한 RG에서 진행하는 친구 추천 이벤트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앱은 LG화하기 기부문화 확산과 ESG 발전을 위해 만든 앱으로 간단한 미션에 참여하면 리워드를 받을 수가 있고 동시에 기부도 할 수 있는 앱으로 ESG 관련 짧은 글 읽기, OX 퀴즈 풀기, 서약하기 등에 참여하면 리워드를 받는 동시에 일정 금액이 자동으로 기부가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ESG가 무슨 뜻인가 확인해 보니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서 친환경, 사회적 책임 경영,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해야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한다는 뜻이네요. RG 앱에서 유익한 글과 함께 퀴즈도 풀고 서약하기에 참여해서 받은 리워드는 매주 월요일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이 가능하고 교환한 상품은 목요일에 일괄 지급됩니다. 그리고 현재 친구 추천 이벤트 중으로 4월 7일까지 가입하는 신규 회원에게는 추첨을 통해 LG그램과 스탠바이 미, 공기청정기, 스타벅스 기프티콘 등을 추첨을 통해 지급해준다고 하니 지금 가입하시고 LG그램을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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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